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라이프의 후니입니다. 오늘은요. 요리를 하기에 앞서서 일본어 강좌를 조금만 하겠습니다. 이걸 해야지 오늘 할 요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실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그럼 이제 오메데토 라고 하면요. 존칭으로 말하면 오메데토 라고 하는데 결혼 축하한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오메데토 이걸 명사로 하면 메데타이거든요. 메데타이 오늘 할 요리는 재료는 타이 타이는 이제 도미죠. 도미총칭을 이제 타이 라고 그러는데 참돔같은 경우는 마다이 마다이 라고 그러고요. 보통 마다이 같은 경우는 축하 뭐 이렇게 축하할 때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포츠 같은거 이제 보시죠. 스모 같은거 있잖아요. 일본에 스모 같은거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승하신 분이 이제 그 타이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뭔가 그 축하할 일 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일단 타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구요. 타이를 꽤 기중히 합니다. 일부분들은 기중히 하고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요리를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. 저번에 동영상에 한번 꽤 전에 동영상 언제쯤 모르지만 밑에다가 링크 깔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. 그 타이 마다이 오로시하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. 안보신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딱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게 한번 나을 겁니다. 예 오늘은 그 도미 오로시한 그 살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뭘 할거냐면 뼈 있죠. 뼈. 그 다음 뼈를 가지고 오늘은 예 일본말하면 도미소메 타이소메 뭐 이런 표현인데 예 도미를 가지고 만든 소면 한국말 소면이죠. 소면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생각을 합니다. 예 일단은 순서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예 도미소면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 뭐 심플하구요. 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하거든요. 다시만 잘 빼시면 돼요. 예 오늘 포인트가 다시빼는건데 일단은 재료가 예 예 메인이 된 도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미 뼈에요. 뼈 오로시하고 나온 뼈 있죠. 뼈를 잘리겠습니다. 요런식으로 냄비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뱃살 부분이 있죠. 뱃살 부분에 뼈 같은 것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아바라본이라고 그러나 뭐라야되나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 저는 이제 오늘은 뱃살을 좀 준비했어요. 이건 이제 모리츠게로 제일 마지막에 위에 올라갈 건데 살 같은 것이 좀 있으시면 그러면은 살짝 구워서 같이 올려서 드시면 좋죠.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이 뼈를 이제 구울 거거든요. 지금부터 구울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렇게 콤부 콤부다시를 좀 빼주셔야 돼요. 그 전에 이제 일단 콤부로만 물에 넣어서 이제 살짝 끓기 직전에 구워주시고 이렇게 놔두세요. 이걸 이제 놔두는 동안에 뼈를 굽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할 때 뼈가 들어갈 때 이제 곰부를 건질 거거든요. 일단 이거는 이제 먼저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곰부가 이제 맛이 불어나니까요. 자 이렇게 잘 구워졌거든요. 그리고 요거를 다 구워졌으면 살 있죠. 살은 빼주세요. 이렇게 빼주시고 이건 이제 아까 그 뭐야 다시마 국물에다가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. 자 다음입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다 구워진 걸요. 이제 여기 다시 넣을 거거든요. 그럼 불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콤부를 뺄게요. 버리지 마시고 다 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뼈 뼈 뼈를 이렇게 한번 끓이면 이제 거품이 나면은 거품을 걷어내 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걷어 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 생강 내기 그 아브라 있죠. 이 아브라가 이게 생명이거든요. 그럼 거품을 한 번만 이렇게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걷어내주세요. 한 두 번 정도 걷어내면은 안 나와요. 거품이 한번 구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약불 중불 중불에서 약불 사이로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15분이 지났어요. 아주 뿌옇게 아주 다시가 잘 나왔네요. 한번 걸을게요. 다시가 이렇게 아 아주 그냥 맛있겠죠.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간을 해버렸거든요. 제가 레시피를 설명드리면 도미다시가 600cc 이더라고요. 600cc 에다가 지금 들어간게 우스쿠치쇼유 연간장 연간장이 10cc 그 다음에 미림이 15cc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 좀 굵은소금 맛있는거 쓰시는게 좋을거에요. 굵은소금이 한 4g에서 5g 들어갔거든요. 예 그럼 이제 살짝 끓으면 이제 살짝만 끓여주세요. 왜냐면 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술이 들어간 요리는 살짝 끓여주셔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날라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뺏으면 이제 끓여주세요. 예 다 된겁니다. 자 그럼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. 자 삶게요. 소면 하나 하나요. 하나요. 들어갔습니다. 1분이요. 1분. 1분 삼게요. voilà 1분 베이…! 2분 3분 2분 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소면을 싸놓을 건데요 아까 다시마를 유용하게 사용할겁니다. 이렇게 되요. 생길이처럼 잘라주세요. 마지막으로 다시를 끓여주세요. 다시를 끓이면 다시를 3분의 1정도 될거에요. 1인분만 해볼라고. 면을 꾹 짜놓은 면을 살짝 드세요. 짜서 드셔야돼. 그래야 물이 안들어가니까. 여기서 간을 한번 다시 볼게요. 아 좋네요. 딱 좋네요. 자 이제 불을 끄세요. 끄시고 자 물을 줄게요. 자 물을 줄게요. 네 여기서 중요한게 아깨. 아 아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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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놓은거 있죠. 전 다 안넣고 한 반만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자주 먹는 그 오히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에다가 절여놓은거거든요. 예 나중에 제가 예 시간있으면 한번 동영상 올릴게요.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체크해주세요. 내가 언제 한번 올릴게요. 예 그리고 미스나. 미스나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미스나가 있나 모르겠지만 미스나가 음. 미스나가 없으면 여러 야채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야채를 살짝 삶아서 넣으셔도 되고 근데 삶아서 그냥 넣으면 왜냐면 맛 자체가 배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맛을 들여놓은 야채가 더 날거에요.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아까 구워놓은거 있죠. 이렇게 치고 그냥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좋아해서 주로 쓰는데 요래해서 국과 식용용 식용국과 같은거 있으면 이제 색깔내기가 참 좋아요 이런게 있으면 예 카레기 큐리랑 살 발라놓은 거죠.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이꼼을 옮기만 하면 돼요. 그냥 다이꼼을 옮고 그 다음에 이제 폰즈 폰즈를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제 산쇼 같은거 있으면 좋아요. 좀 네 강아지 산쇼 같은거 있으면 살짝 뿌려주시면 악센트까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거요 자 먹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쪽 메인부터 아주 맛있네요 이 미드나가 식감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 콤부 다시마도 아주 딱 맛이 잘 맞네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끝 끝입니다 여러분 같이 큐리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폰드에다가 아주 상큼한게 좋네요 아주 맛있죠 시치미죠? 시치미 다시마를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아 매워 아 개운하네요 아주 네 어우 더 아 이게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게 여름에 더 뜨거운거 이렇게 모으니깐 좋네요 음 아 좋고 아 맛있네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를 차갑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여름 같은 경우는 차갑게에서 냉을 해가지고 얼음 좀 동동띄어서 대신 좀 간을 좀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 그럼 또 동영상 찍을테니까 더 맛있는 요리로 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뵈요 바이바이 사연하라